1. 2. 3. 5. 6. 5. 맛있어? 응. 자, 나를 하나로 쏴주면 돼, 이제. 그렇지. 그 다음에? 그렇지. 끝? 응. 응. 아! 나는 고기는. 두 개. 두 개나 먹어? 다 두 개 올렸고. 뭐. 됐지? 다. 나는 하나 더, 하나 더. 그리고 고추도 먹어야 돼. 아니야. 아니야, 먹어야 돼. 이거 먹으면 돼. 아니야. 에이, 하나 더 먹자. 됐지? 응. 응. 아, 가만히. 놔. 응. 응. 잘했어. 응. 맛있지? 응. 아, 너무 매워. 나 줄 거지? 응. 나 혼자 먹을 거야. 뭐 먹지 마 너. 응. 맛있지? 마늘 두 개 나눴어. 뭐야? 뼈. 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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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런 게 좋아. 웃겨주면서도 가끔은 티격태격하면서 또 서버리는 거. 너라서 그런가 봐. 세상 누구보다 더. 잘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네가 있어서. 서울력 왕초야? 죽을래? 미안해 매주 금요일 낮 12시 밤 12시 방송됩니다.